안녕하세요. 저는 역시 트러블또또입니다. 한국제역 3번 출구 떡사람을 먹으면 우리 냉면이 있죠. 냉면은 원래 겨울철에 먹는 건데 여름철에도 잘 먹습니다. 계절에 맞는 공부, 제철에 맞는 학습을 할 필요가 있죠.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여름에도 별미이고 겨울에도 별미인 학습을 꼭 해보세요. 길게 길게 또 약이 되는 학습이 되고 또 자신의 입맛을 돋구는 그런 학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홍재도 우리 냉면 앞에서 냉거진 트러블또또 로깅이었습니다. 여기에는 밥비용에 나오는 더스틴 호프마우튼 7구학번 형님이 사신답니다. 감사합니다.